네 이거 공룡돌아쓰기인데 몸 전체 바디까지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돌멩이로 굳어져 있네요. 와우 온전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굳혀져 있습니다. 석기암지대 이런 경우가 그냥 모양인 줄 알았는데 주변의 거하고 좀 다르죠. 자 저기 위에 있는 공룡이에요. 저쪽 뒤까지 쫙 이렇게 보여요. 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리 이렇게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처럼 옆으로 누워있어요. 네 옆으로 누워있어요. 그대로 그냥 덮인 것 같아요. 와우